왕과 도둑 옛날에 아주 아름다운 궁전이 있었어요. 그 궁전에는 백성들을 사랑하는 어질고 착한 왕이 살고 있었지요. 백성들은 행복하게 잘 살고 있었어요.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알 수 없는 병에 걸린 왕은 죽고 말았어요. 왕이 하늘나라로 떠나자 백성들과 그의 가족들은 슬픔에 잠겼어요. 아버지를 존경하고 사랑했던 왕자는 아버지의 뒤를 이어 왕이 되었지만 아버지를 잃은 슬픔 때문에 백성들을 돌보지 못했어요. 신하들은 왕이 된 왕자를 보며 걱정을 했어요. 왕이 되셨으니 백성들을 돌보고 나라를 다스려야 합니다. 아버지도 돌아가셨는데 내가 어떻게 나라를 다스릴 수 있겠느냐. 다들 나가거라. 왕은 신하들의 말을 들으려 하지 않았어요. 그러던 어느 날 욕심 많은 대신 한 명이 다른 신하들을 모두 자기 집으로 불러들였어요. 다들 걱정이 많으시지요. 임금이 나라를 돌보지 않고 저러고 있으니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시간이 지나면 괜찮아지시겠지요. 조금만 더 기다려봅시다. 아 무슨 말씀입니까. 나라가 지금 엉망이 됐어요. 기다리긴 뭘 기다린답니까. 신하들은 모두 자기의 생각을 말하기 시작했어요. 새 임금은 아버지가 돌아가셔서 슬픔에 잠겨있기도 하지만 여러 가지로 부족한 점도 많으니 총리께서 나란 일을 대신하시는 것은 어떠신지요. 그 말을 들은 총리는 속으로는 기뻐했지만 표현할 수 없었지요. 내가 뭐 경험으로 본다면야 잘할 수야 있지만 이렇게 결정하기는 어려운 일이니 이야기를 나눠봅시다. 신하들은 이야기를 마치고 집으로 돌아갔어요. 다음 날, 그 다음 날도 총리의 집에 모여 매일같이 토론을 하고 회의를 했어요. 결국 총리를 왕위에 올리자는 의견이 모아졌죠. 이런 일들을 나라의 백성들까지 모두 알고 있었지만 새 임금만은 아무것도 알지 못하고 슬픔에만 잠겨있었어요. 그러던 어느 날, 궁궐에서 왕이 산책을 하고 있는데 어디선가 무슨 소리가 들리는 것 같았어요. 이게 무슨 소리지? 어디서 들리는 소리야? 왕은 귀기울여 소리를 들었어요. 지혜를 팔아요! 지혜를 사세요! 그 소리는 지혜를 팔고 있다는 할머니의 목소리였어요. 지혜를 팔고 있다고? 왕은 신하에게 지혜를 파는 할머니를 모셔오라고 했어요. 잠시 후 백발의 할머니는 임금님을 만나게 되었죠. 여보시오! 지혜를 파신다고 했습니까? 예, 임금님. 저는 지혜를 팔고 있지요. 할머니의 말에 임금님은 지혜를 보여달라고 했어요. 자, 눈을 감고 제 목소리를 잘 들어보십시오. 임금님은 눈을 감고 할머니의 목소리에 귀기울였어요. 잠자는 것보다는 깨어있으세요. 깨어있는 것보다는 앉아있으세요. 앉아있는 것보다는 서 있으세요. 서 있는 것보다는 걸어가세요. 음, 정말 지혜로운 말입니다. 임금님은 할머니에게 큰 상을 내려주었어요. 하지만 임금님은 방으로 들어오자마자 바로 침대에 누워버렸어요. 잠을 자려고 했지만 잠은 오지 않고 할머니의 말이 계속해서 생각났죠. 그래, 자는 것보다는 깨어있는 게 좋고, 깨어있는 것보다는 앉아있는 게 좋고, 앉아있는 것보단 서 있는 게 좋고, 서 있는 것보다는 걸어가는 게 좋다. 임금님은 침대에 일어나 앉았어요. 그리고 낡은 옷을 걸쳐 입고 궁궐을 나왔어요. 어두운 밤거리를 걷다보니 백성들이 모여 앉아있는 모습이 보였어요. 왕은 백성들이 모인 곳으로 가보았죠. 가까이 가보니 검은 옷을 입은 세 사람이 소곤거렸어요. 왕이 지켜보니 그들은 도둑이었어요. 나보단 둘이 낫고, 둘보다는 셋이 낫고, 셋보다는 넷이 낫지. 도둑들은 이렇게 말하는 임금을 보고 깜짝 놀랐어요. 하지만 낡은 옷을 입고 있는 사람이 임금이란 건 알 수 없었지요. 여보시오, 나도 당신들과 함께 일을 할 수 있을까요? 도둑들은 자기들끼리 서로 상의를 했어요. 첫 번째 도둑이 임금을 바라보더니 고개를 끄덕였어요. 좋습니다. 당신도 우리와 함께 합시다. 이렇게 해서 임금님은 도둑들과 이야기를 나누게 되었어요. 그런데 당신들은 무슨 일을 하는 겁니까? 임금의 말을 들은 두 번째 도둑이 대답해 주었어요. 우리는 도둑이네. 하지만 아직까지 큰 돈을 가져본 적은 없네. 옆에 있던 세 번째 도둑은 아주 심각한 얼굴이었어요. 뭔가 큰 건을 해서 돈을 벌 수 있는 일이 없을까? 도둑들의 말을 들은 임금은 자신 있게 알려주었어요. 이 나라 총리 대신 집에는 귀한 물건과 돈이 많다고 하니 그 집을 덥시다. 이 말을 들은 도둑들은 서로 얼굴을 바라보았죠. 좋은 생각이오. 당장 갑시다. 도둑들이 일어나려고 하자 임금은 그들을 멈추게 했어요. 그리고 회의를 하자고 했죠. 우리가 이 일을 성공시키려면 각자 자기가 잘할 수 있는 일을 해야 합니다. 그러니까 잘할 수 있는 것들을 이야기해 보세요. 그러자 첫 번째 도둑이 자랑했어요. 나는 사람을 잠들게 할 수 있지. 두 번째 도둑도 뽐내며 말했죠. 나는 어떤 열쇠든 다 열 수 있다오. 옆에 있던 세 번째 도둑도 지지 않고 말했어요. 나는 시끄럽게 짖는 개들을 조용히 시킬 수 있다고. 이렇게 으스대던 도둑들은 임금은 어떤 재주가 있는지 물었어요. 임금은 죽게 된 사람을 살릴 수 있다고 대답해 주었죠. 이렇게 해서 임금님과 도둑들은 회의를 끝내고 총리의 집으로 갔어요. 그들이 총리의 집에 살금살금 들어갔더니 조정의 신하들이 모두 모여서 회의를 하고 있었어요. 신하들은 새 임금이 자리에서 내려가야 한다는 문서를 작성하고 있었죠. 왕은 첫째 도둑을 바라보았어요. 먼저 이 사람들을 모두 잠들게 하시오. 첫째 도둑이 주문을 외우자 집 안에 있는 사람들이 깊은 잠에 빠져들었어요. 그러자 둘째 도둑은 잠겨있는 집안의 문들을 모두 열었고 셋째 도둑은 개들이 짖지 못하게 했죠. 도둑들은 총리의 집에 있는 금은 보석과 돈을 자루에 가득 담았어요. 임금은 탁자 위에 있는 문서를 읽어보고 있었고요. 그 문서를 잃은 임금님은 큰 충격에 빠졌어요. 내가 믿고 의지하던 신하들이 나를 몰아내려 하고 있었구나. 옆에 있던 도둑들은 임금의 마음을 알지 못하고 훔친 물건들을 들고 신이 났어요. 임금의 얼굴은 아주 어두웠어요. 오늘 훔친 물건들은 세 사람이 나누어 가지세요. 그리고 나서 임금은 도둑들에게 달개 깃털을 나누어 주었어요. 지금부터 내가 나눠준 달개 깃털을 머리에 꼭 꽂고 다니셔야 합니다. 도둑들은 달개 깃털을 바라보며 그렇게 하겠다고 약속했어요. 임금은 곧바로 궁전으로 돌아가고 도둑들은 훔친 물건을 가지고 신이 나서 각자 집으로 돌아갔죠. 다음날 총리와 신하들은 궁전에 모여 왕을 몰아내려는 회의를 하고 있었어요. 임금이 그들에게 다가가자 총리와 신하들은 깜짝 놀랐죠. 총리께서 그동안 내 대신 나란 일을 맡아보느라 고생이 많았습니다. 그동안 있었던 일들을 듣고 싶으니 이야기해 주시오. 임금님 걱정할 것도 없습니다. 백성들은 걱정 없이 잘 지내고 있습니다. 왕은 무서운 얼굴로 총리를 바라보았어요. 내가 들어보니 총리의 집에 도둑이 들었다고 하던데 별일이 없단 말입니까? 총리는 임금의 말에 대답하지 못했어요. 임금은 직접 도둑을 잡겠다며 백성들을 궁궐에 불러들이라 명령했어요. 임금은 백성들을 살펴보더니 달개 깃털을 머리에 꽂고 있는 세 사람을 찾아냈죠. 이 자들이 도둑이다. 재판을 하고 처형을 하도록 하거라. 도둑들은 억울하다며 울먹였어요. 임금님 총리의 집에서 도둑질을 한 것은 사실이지만 저희 말고 또 한 사람 있습니다. 예 맞습니다. 다른 사람이 한 명 더 있습니다. 총리의 집에 보물이 많다고 알려준 것도 그 자입니다. 도둑들이 임금께 울먹이며 말을 하자. 임금은 활짝 웃으며 달개 깃털을 꺼내 머리에 꽂았어요. 도둑들이 감옥에 들어가자 임금님은 큰 소리로 명령했어요. 총리는 나를 배신하고 나를 몰아내려는 음모를 꾸미고 있었다고 하던데 사실입니까? 아이고 아닙니다 임금님. 무슨 말씀을 하시는지 모르겠습니다. 왕은 총리 집에서 가지고 온 문서를 총리에게 보여줬어요. 총리는 왕을 바라보더니 생각에 잠겼죠. 임금님 제가 임금님을 내치려 했던 것이 아닙니다. 또한 임금의 자리를 탐냈던 것도 아닙니다. 임금님께서 슬픔에만 잠겨 나란일을 제대로 돌보지 못하니 백성과 나라를 생각해서 그렇게 한 것입니다. 이 말을 들은 임금은 그동안 자기의 행동을 반성하며 고민했어요. 총리 내가 지난 몇 달 동안 임금으로서 제대로 서지 못했소. 미안하게 생각하오. 앞으로는 나를 도와 이 나라와 백성을 위해 더욱더 열심히 일해 주시오. 모든 신하들과 총리는 임금의 변한 모습에 기뻐했어요. 그리고 임금과 백성들에게 충성할 것을 약속했지요. 그리고 감옥에 가둔 세 명의 도둑들은 훈련을 잘 시켜 왕의 무사들로 쓰도록 하세요. 그날 이후 임금님은 현명하고 지혜로운 임금으로 오래오래 백성들을 행복하게 해 주었어요. 가난한 선비의 편력담 옛날 어느 마을에 아들 사형제와 아내를 둔 가난한 선비가 살고 있었어요. 선비는 하루 종일 앉아서 글만 읽었어요. 집안에 먹을 양식이 있는지 없는지 관심도 없었죠. 아내가 아무리 닥달을 해도 선비는 꼼짝하지 않고 글만 읽었어요. 하루 종일 이일저일을 하며 겨우 자식들 입에 풀칠만 하던 아내는 혼자서만 일을 한다는 생각에 답답하고 화가 났어요. 그래서 하루는 남편에게 일거리를 주고 밖으로 나갔죠. 여보, 내가 디딜방알 쪄놓은 곡식을 마당에 널어놓았어요. 그러니까 잘 살펴보세요. 알겠어요. 걱정 마세요. 선비는 대답을 하고는 글 읽기에 빠졌어요. 그런데 어쩌면 좋아요? 갑자기 소나기가 내렸어요. 선비는 마당에 널어놓은 곡식 생각은 까맣게 있고 앉아서 글만 읽었죠. 이 일을 마치고 집에 들어온 아내는 화가 나서 참을 수가 없었어요. 여보, 마당에 널어놓은 곡식은 다 어디로 가고 빈 멍성만 있습니까? 아내가 이렇게 소리치자 남편은 그제서야 고개를 들어 밖을 내다보았어요. 허허, 언제 소나기가 오셨나. 저기 수채구멍에 들어갔나 보구려. 내가 글을 읽느라 깜빡했어요. 아니, 논, 어맹자, 중용, 대학, 시경, 서경, 주역까지 사서삼경을 다 알면 뭘 합니까? 마당에 있는 보릿살도 못 지키는 양반인데. 나도 더 이상은 못 참겠으니 당신 좋아하는 책을 싸서 당장 나가세요. 자식들은 내가 어찌하든지 먹여 살릴 테니 당신만 나가서 알아서 사십시오. 아내의 호통에 선비는 할 수 없이 책을 짊어지고 집을 나왔어요. 길을 걸으며 여러 생각을 하던 선비는 이왕 집을 나왔으니 한양으로 가서 과거 시험이라도 봐야겠다고 생각했죠. 하지만 돈도 없으니 주막에 들어가 밥을 먹을 수도 잠을 잘 수도 없었어요. 날은 어두워지고 배도 고팠던 선비는 마을에서 가장 좋은 집을 찾아갔어요. 계십니까? 잠시 후 하인이 문을 열고 나와 선비를 맞이했어요. 무슨 일이십니까? 길 가는 과객인데 주인 어른 계시느냐. 하룻밤 유숙할 수 있는지 여쭤보거라. 선비는 하인의 안내를 받아 주인 양반의 방에 들어가 인사를 나누었어요. 주인은 저녁상을 차려오라고 했죠. 하인은 두 상을 차려서 들고 들어왔어요. 한 상은 주인에게 주고 또 다른 한 상은 선비에게 주었어요. 두 상에 차려있는 음식들은 주인과 개개 차별 없이 똑같고 정갈했죠. 집만 잘 사는 게 아니라 마음까지 좋은 집 아니구나. 이렇게 생각한 선비는 저녁을 먹고 망건을 슬슬 풀며 주인의 얼굴을 살폈어요. 그런데 주인이 미간의 내천자를 그리며 인상을 쓰고 있는 모습이 보였죠. 내가 잠까지 자고 가려하니까 언짢은가? 선비는 다시 망건을 고쳐 쓰고 두루마기를 주섬주섬 챙기자 주인은 화들짝 놀라며 물었어요. 이 밤에 어딜 가시려 합니까? 저도 눈치는 있습니다. 저녁을 얻어먹었으면 됐지요. 제가 잠까지 자고 갈까 봐 인상을 쓰고 계신 것 아닙니까? 아이고, 아닙니다. 집안에 우안이 있어서 그렇습니다. 손님을 쫓을 생각이 아니었습니다. 선비는 다시 의복을 벗어 걸어놓고는 주인과 이야기를 나누었어요. 무슨 우안인지 드러나 봅시다. 혹시 압니까? 제가 도움이 될지요? 주인은 한참을 망설이더니 이야기를 시작했어요. 집안에 묘시비가 일어서 말하기도 부끄럽지만 드러나 보십시오. 이 뒷산에 선산이 있지요. 제일 위에는 아버지가 묻혀 있고 그 아래에는 어머니가 묻혀 있는데 한날 지관이 오더니 말하기를 아래에 있는 어머니 묘를 위로 올려 아버지 옆으로 하라고 하지 않겠습니까? 그렇게만 하면 명당에 부부가 나란히 묻혀 있으니 자자손손 부귀영화를 누릴 거라고 하면서요. 그런데 한 달포 전에 우리 사촌 아우가 자기 아버지가 돌아가시자 우리 아버지 옆에 자기 아버지를 모셨지요. 직원의 말을 안 들었으면 몰라도 듣고 나니 이장을 하고 싶은데 사촌 아우가 이장을 안 하겠다고 합니다. 그래서 내가 이렇게 걱정을 하고 있습니다. 주인의 말을 들은 선비는 지필묵을 청해서 편지를 썼어요. 선비는 그 편지를 주인에게 주며 사촌 아우에게 보내라고 했지요. 주인의 심부름으로 하이는 편지를 전하고 돌아왔어요. 그런데 선비의 편지를 읽고 난 사촌 아우에게서 당장 묘를 이장하겠단 연락이 왔지 뭐예요. 아니 뭐라고 쓰셨길래 당장 묘를 이장한다고 합니까? 선비는 미소를 지었어요. 그냥 사실대로 써서 보냈습니다. 부부가 누워 있는 사이에 자식도 눕기가 어려운데 어찌 형과 형수 사이에 동생이 누워 있습니까? 이렇게 써서 보냈지요. 다음날 사촌 아우는 묘를 이장했고 선비는 짐을 챙겨 집을 나오려고 했어요. 그런데 주인이 선비를 붙잡고는 가지 못하게 했어요. 선비님의 글을 보니 보통 분이 아니신 것 같은데 이왕 2년이다 우리 집에 오셨으니 우리 집 족보라도 좀 만들어주시고 가시지요. 내가 족보 값은 넉넉하게 치르겠습니다. 선비는 빨리 가야 할 곳도 없고 돈도 준다고 하니 마다할 이유가 없었지요. 주인에게서 받은 돈은 자식과 아내에게 보내고 선비는 그 부잣집에서 족보를 만들어주며 몇 달을 보냈어요. 시간은 흘러 족보를 다 만들어주고 선비는 다시 한양으로 길을 나섰어요. 한참을 걷다 보니 허기도 지고 힘도 들었지요. 주인에게서 받은 돈도 모두 본가로 보낸 터라 선비에게는 남은 돈이 하나도 없었어요. 그래서 또다시 마을에서 가장 큰 집으로 가보았지요. 커다란 기와집 대문은 열려있고 사람들은 여기저기에 앉아서 음식을 먹고 있었어요. 이 집에서 잔치를 하나 보네. 나도 막걸리나 한 잔 얻어 먹을 수 있겠네. 선비가 집 안으로 들어가자 하인들은 선비를 맞으며 반겨주었어요. 그리고 사내진미가 차려진 상을 내오는 게 아니겠어요? 선비는 배가 고프던 차에 허겁지겁 음식을 먹었지요. 음식을 먹고 나자 배탈이 났던지 선비는 바지를 움켜잡고 화장실로 들어가 볼일을 봤어요. 볼일을 보고 나오며 여기저기 둘러보다가 깜짝 놀라고 말았어요. 벽에 붙은 방을 보니 선비가 들어간 집은 영희정의 집이었고 영희정은 알 수 없는 병에 걸려 누워있다고 써있었어요. 집안 가득 들어앉은 사람들은 모두 의원들이었던 거예요. 영희정의 아들은 대청마루에 올라가 큰소리로 말했어요. 여러 의원님들 중 아버지의 병을 고쳐주시는 의원님께는 재산의 반을 드리겠습니다. 선비는 글은 많이 읽었지만 병증에 대해서는 잘 알지 못했어요. 사내진미를 얻어먹긴 했지만 거기 앉아서 영희정을 돌볼 수는 없었죠. 선비는 슬슬 도망갈 준비를 하며 두리번거렸어요. 그때 영희정의 아들이 선비에게 찾아왔어요. 의원님, 한상 잡수셨으면 이제 아버님 계신 방으로 가보시겠습니까? 선비는 할 수 없이 영희정의 아들을 따라 들어갈 수밖에 없었어요. 선비는 영희정의 맥을 보기도 하고 이마를 짚어보기도 하고 톡톡 두드려보며 의원 흉내를 냈어요. 허허, 이거 참 큰일입니다. 의원님, 우리 아버지의 병이 무슨 병입니까? 병명이라도 알려주십시오. 이런 중병을 진맥 한 번에 어찌 알아내고 고칠 수 있단 말씀이십니까? 한 사흘 이 방에서 지켜보겠습니다. 영희정의 아들은 다른 의원들과 달리 선비가 아버지의 병을 고칠 수 있다는 생각이 들자 마음이 기뻤어요. 선비는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고 영희정과 한방에서 지내게 되었지요. 밤이 깊어지자 영희정은 입에 거품을 물며 벌떡 일어나 앉았다가 다시 쓰러지기도 했어요. 선비는 무섭고 두려웠지만 방을 나갈 수도 없었어요. 첫째 날이 지나고 아침이 되었어요. 하인들은 인삼을 넣은 달글구와 선비에게 주며 지극정성으로 선비를 대접했어요. 사흘 동안 주는 밥이나 잘 먹고 도망가야겠다. 선비는 이렇게 생각하며 이틀 밤을 지내고 사흘째 밤이 되었어요. 같이 누워 있기도 심심해서 영희정 방에 있는 책들을 살펴보았죠. 많은 책들을 보았지만 자기가 보지 못했던 책들도 있었어요. 다락방 구석에 누렇게 뜬 책이 보이자 꺼내서 읽어보았죠. 그런데 책을 싸놓은 다락방 구석에는 쥐들이 싸놓은 똥이 수북하게 쌓여 있었어요. 마침 잘 됐네. 내일은 약이라도 줘야 하는데. 이걸 싸서 주면 되겠군. 선비는 쥐똥을 종이에 싸서 놓았어요. 사흘째 날이 지나고 아침이 되자 영희정의 아들은 아버지를 뵈러 방 안에 들어서며 선비에게 다시 물었어요. 의원님, 저희 아버지는 차도가 있으십니까? 병명이 무엇입니까? 병명은 알아서 뭘 하겠습니까? 여기 약을 줄 테니 인삼, 감초, 황기 온갖 약재를 넣고 잘 다려 오일만 드시게 해보십시오. 반드시 가장 좋은 약재를 넣어야 합니다. 아들은 선비가 준 약을 보니 환약 같기도 하고 작은 콩 같아 보이기도 했어요. 이것이 무슨 약입니까? 내가 말하면 알겠습니까? 당장 다려서 가지고 오세요. 아들은 산에서 나는 귀한 약초는 모두 캐서 쥐똥과 함께 다려 아버지께 드렸어요. 하루, 이틀, 사흘이 지나고 닷새째가 되자 이게 웬일이에요? 산에서 캐온 약초 중 어떤 약이 효염이 있었는지 모르지만 영희정의 병세가 나아진 게 아니겠어요? 영희정은 이제 일어나 앉을 수 있게 되었어요. 이제 내가 미음이라도 먹을 수 있을 것 같구나. 이렇게 말을 하며 귀한 곡식과 재료들로 죽을 끓여 먹은 지 또 5일이 지나자 병이 다 나은 것 같아 보였어요. 의원님, 약속대로 재산의 반을 드리겠습니다. 하지만 우리와 같이 3년만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아버지의 병환이 다시 도질 수 있으니 3년만 계셔주십시오. 아들의 강곡한 부탁에 선비는 3년을 영희정 집에 살면서 지체 높은 양반이란 양반은 모두 만났어요. 어느덧 세월이 흘러 3년이 지나고 선비는 집에 있는 가족들도 보고 싶었지요. 내가 이제 집에 돌아가야 하겠습니다. 선비는 영희정과 인사를 나누고 고향집으로 돌아갔어요. 고향집에 가보니 쓰러져가는 초가집은 간 곳이었고 멋진 기와집이 지어져 있었지요. 선비가 편력을 하며 보내준 돈으로 가족들은 편히 먹고 살 수 있었거든요. 아내는 물론이고 아들 사형제는 오랜만에 아버지를 만나자 너무 기뻤어요. 아버지 덕분에 저희는 고생 없이 살았습니다. 여보, 내가 당신을 너무 함부로 대했습니다. 가족들은 눈물로 선비를 반겼어요. 선비는 집으로 돌아가자 편력했던 일들을 글로 쓰고 여전히 책 읽기를 즐기며 행복하게 잘 살았대요. 색시를 찾아준 암행어사 옛날 어느 시골마을에 암행어사가 백성들의 생활을 살피며 다니고 있었어요. 암행어사의 행색은 누추하기 그지 없었지요. 아이고, 어디서 거지가 돌아다니나? 우리 집에 올지도 모르니까 문을 닫아야겠어요. 어사는 각박한 백성들의 마음이 안타까웠어요. 하지만 여기저기 마을을 걷다 보니 바람도 시원하고 새소리도 듣기 좋았어요. 이렇게 걷는 것도 좋구나. 이왕 나온 김에 장터 구경이라도 해볼까? 시골 장터에 가보니 생선이며 과일이며 옷감이며 없는 것 없이 다 팔고 있었어요. 장터에 나온 사람들은 모두 바쁘게 살고 있었어요. 장터를 휘휘 돌아보는데 한쪽 구석에서 총각 하나가 집신을 옆전 세잎에 팔고 있었어요. 그 앞에 노인이 다가왔어요. 여보시오, 그 집신 한 켤 내주시오. 예, 두잎입니다. 총각은 노인에게 옆전 두잎을 받고 집신을 팔았어요. 조금 전에 세잎에 팔더니 두잎에 파네. 집신의 가격을 다르게 받는 것이 궁금했던 어사는 총각에게 물었어요. 여보시오, 총각. 집신 가격이 공평하지가 않습니다. 누구는 두잎을 받고 누구는 세잎을 받는 겁니까? 선비님께서 모르셔서 하시는 말씀입니다. 집신을 자세히 보면 어르신께 판 집신은 모양이 좀 좋지 않습니다. 나이 많은 노인을 속여서는 안 되지요. 안 좋은 집신을 똑같은 값에 팔면 안 되지요. 어사는 총각의 마음됨이 옳고 바른 것에 감탄했어요. 자네는 성이 무엇이고 나이는 어떻게 됐는가? 예, 저는 연한 이가이고 나이는 열여덟입니다. 착한 총각은 말씨 또한 예의바르고 정중했어요. 마침 갈 곳도 없었던 어사는 총각의 집에서 하룻밤 묵어갈 수 있겠느냐고 청했지요. 총각은 그렇게 하시라고 대답한 후 어사와 함께 자기 집으로 갔어요. 총각을 따라 걷다 보니 산속으로 계속해서 올라가기만 했어요. 죄송합니다. 선비님. 저희 집이 저 산중에 있습니다. 괜찮습니다. 나는 잘 걷고 있으니 걱정 마십시오. 드디어 총각이 집에 도착했어요. 집에는 홀어머니와 한 살 어린 여동생이 있었어요. 가족들은 총각과 선비를 반가이 맞아주었지요. 이 누추한 곳에 손님이 오시니 참으로 반갑고 좋습니다. 어머니는 불을 떼고 죽을 끓여서 내왔어요. 죽이라도 드시지요. 손님께 대접을 못해서 죄송합니다. 아닙니다. 괜찮습니다. 김선비는 대접받은 죽 한 그릇을 맛있게 먹었어요. 저녁을 먹고 나자 총각은 잠잘 준비는 하지 않고 책을 꺼내서 읽었어요. 장터에 다녀와서 피곤할 텐데 뭐라고 했습니까? 예, 글을 읽습니다. 어서 읽고 내일 장에 내답할 신을 만들어야지요. 총각이 읽는 책을 가만히 살펴보니 아주 수준이 높아 보였어요. 다음 날 아침이었어요. 총각은 어디를 갔는지 보이지 않았어요. 두리번거리며 총각을 찾는데 대문 안으로 들어오는 모습이 보였어요. 아이고, 이 식전부터 어딜 다녀옵니까? 예, 나무를 해놓아야 어머니와 동생이 쓸 수 있지 않습니까? 좀 있으면 또 장터에 나가야 하니 식전에 해야 합니다. 총각은 몸을 바쁘게 움직이며 대답했어요. 총각은 일을 하고 어머니와 여동생은 손님 대접을 해야 한다며 밥을 하고 나무를 묻히며 정성스럽게 조반상을 차려왔어요. 선비는 맛있게 밥을 먹고 마당에 나와 앉아있었죠. 그런데 늙은 노모가 부엌 구석에 쪼그려 앉아 울고 있는 게 아니겠어요? 선비는 어머니에게 조심스럽게 다가갔어요. 왜 울고 계십니까? 속 시원하게 말씀이라도 해보세요. 혹시 압니까? 제가 도와드릴 수 있을지 모르지 않습니까? 어머니는 한참을 망설이다가 이야기했어요. 예, 내가 이렇게 살고 있으니 며느리 될 아이도 빼앗겼습니다. 사실 아랫동네에 장진사댁이 있는데 그 집과 우리 집이 친하게 지냈습니다. 한 해 그 집에서는 딸을 낳고 나는 아들을 낳았습니다. 애들이 한 일곱 살쯤 됐을 때 약혼을 했지요. 애들 약혼을 시켜놓고 우리 남편이 하늘로 갔습니다. 남편이 죽고 나자 집이며 논밭도 다 팔아먹고 살 길이 없어 여기 산중터까지 와서 살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그 집에서 딸의 혼례를 치른다고 합니다. 자식들이 어릴 때 약혼을 했지만 없이 사는 형편에 진사댁 딸을 맞이할 수도 없었어요. 노모는 예정을 생각해서 홀려테스라고 술을 빚어 선물하려고 마음먹었지만 술을 뜰 때마다 눈물을 흘렸어요. 어사는 갑자기 지필묵을 꺼내더니 편지를 써서 총각에게 주었어요. 내가 심부름 값을 줄 테니 이 편지를 가지고 아랫마을 원님께 전하고 오너라. 우리 집에 오신 손님의 심부름인데 무슨 돈을 받겠습니까? 총각은 편지를 들고 집을 나섰어요. 어머니는 홀리하는 집에 선물할 술단지를 봉하고 있었고요. 우리 아이 올 때까지 쉬고 계십시오. 저는 이 술을 전하고 오겠습니다. 김선비는 술단지를 이고 가는 어머니를 따라 나섰어요. 그 장진사댁이 부자입니까? 예, 천석지기입니다. 그럼 나도 가서 잔치국수라도 얻어 먹어야겠습니다. 김선비는 총각의 어머니와 함께 장진사댁으로 가고 총각은 원님께 편지를 전하고 답장을 기다리고 있었어요. 그런데 원님은 답장은 쓰지 않고 총각을 멍하니 바라보았지요. 원님, 빨리 답장을 주십시오. 저는 가서 일해야 합니다. 원님은 답장 대신 총각을 마루 위로 올라오게 했어요. 그리고 하인들에게 명령을 했어요. 가서 목간통에 물을 데우고 이 총각을 목욕시키거라. 그리고 총각에게 비단옷을 입히거라. 이방과 형방들은 총각을 붙들고 머리를 풀어 상투를 틀어주고 사모관대를 씌우고 예보까지 입혔어요. 왜, 왜 이러십니까? 우리는 원님의 명을 따를 뿐입니다. 원님은 총각을 보며 만족스러운 듯이 웃었어요. 그리고 자기가 앞장서고 총각은 위에 따르라 하며 장진사 댁으로 행찰을 했죠. 마을 사람들은 장진사 댁 신랑이 온다며 구경을 나왔어요. 장진사 댁에서는 신랑이 너무 일찍 온다고 생각하며 밖으로 나와보니 신랑이 아니라 원님이 행찰을 하고 있는 거였어요. 장진사는 원님을 보자 넙죽 엎드려 절을 했죠. 그런데 원님은 장진사를 거들떠보지도 않고 자기 집 마당에서 국수를 먹고 있는 거지 앞으로 다가가 엎드려 절을 하는 게 아니겠어요? 이게 무슨 일이야? 원님과 육방관 속이 절을 하는 걸 보니 저 거지가 어사란 말인가? 어사가 우리 집에는 왜 온 거야? 장진사는 벌떡 일어나더니 어사 앞에 국수상을 치우고 산의 진미가 잔뜩 차려진 상을 다시 들여왔지요. 자린 건 없지만 많이 드시지요. 잠시 후 어사는 장진사를 불렀어요. 소인을 부르셨습니까? 네, 말을 잘 들어보시오. 지금부터 11년 전에 이 마을에 살던 연안이시라고 아시오. 예, 알지요.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 그럼 그와 약속한 일도 기억하시오. 장진사는 머뭇거리며 대답했어요. 예, 저, 저 그 집 마들과 약혼을 했었지요. 그럼 약혼을 해놓고 왜 딸을 다른 곳으로 시집 보냅니까? 장진사는 어사의 말에 대답도 못하고 고개도 들지 못했어요. 사람이 일구이연하는 법이 없어야 합니다. 딸을 두 번 시집 보낼 생각입니까? 여기 사랑해. 이 씨의 아들이 와 있으니 당장 혼례를 치르시지요. 하인들은 총각을 데려오고 장진사는 딸을 데려와 총각과 처녀는 혼례를 치르게 되었어요. 한편 장진사 딸과 혼례를 하기로 했던 총각이 찾아왔지요. 무슨 일인지 몰라서 당황해하는 총각에게 어사가 다가갔어요. 자네, 이댁 딸보다 참한 색시가 있는데 혼례를 하겠나? 총각은 잠시 망설였어요. 예, 예, 좋습니다. 이렇게 해서 집신을 팔던 총각의 여동생은 이 총각과 혼례를 하게 되었어요. 그 후, 글공부를 열심히 했던 총각은 과거에 급제를 하고 백성들을 덕으로 다스리는 어른이 되었어요. 마음 착한 셋째 아들과 황금 거위 옛날 어느 마을에 아들 삼형제를 둔 집이 있었어요. 그 집 아들 중 첫째와 둘째 아들은 아주 영리했지만 욕심이 많았어요. 막내 아들은 항상 양보하고 참으며 늘 웃고 다녔죠. 이런 막내를 보며 형들은 바보라고 놀려댔어요. 하루는 큰형이 숲으로 나무를 하러 갔어요. 어머니는 큰형에게 맛있는 빵과 포도주를 싸주었어요. 나무를 하다가 힘들고 배고프면 이걸 먹고 쉬도록 하거라. 예, 알겠어요, 어머니. 제가 나무를 많이 해올 테니까 걱정 말고 계세요. 큰형은 어머니가 싸준 빵과 포도주를 가지고 숲으로 갔어요. 숲에서 나무를 하고 있는데 기운이 없어 보이는 거지 할아버지가 나타나 큰형에게 말을 걸었어요. 여보시오, 젊은이. 내가 지금 배가 너무 고파 그러는데 먹을 것을 좀 나눠줄 수 있겠소? 뭐요? 내가 왜 당신에게 먹을 것을 줘야 하죠?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지 말고 당장 가시오. 큰형은 이렇게 화를 내며 할아버지를 밀어버렸어요. 저 영감 때문에 시간만 낭비했네. 어서 나무를 해야지. 그런데 큰형은 나무를 찍다가 손이 미끄러져서 도끼를 놓치고 말았어요. 손에서 미끄러진 도끼는 큰형의 발에 떨어졌어요. 으이, 정말 저 영감한테 신경 쓰느라 발을 다치고 말았네. 큰형은 다친 발을 질질 끌며 집으로 돌아갔어요. 형, 어쩌다가 발을 그렇게 다쳤어요. 내일은 내가 숲에 가서 나무를 할 테니까 걱정 말고 쉬세요. 다음날 둘째 형은 어머니가 싸준 도시락을 가지고 숲으로 갔어요. 둘째 형도 숲에서 거지 할아버지를 만나게 됐어요. 여보게 젊은이, 내가 배가 고파서 쓰러질 것 같으니 먹을 것을 좀 줄 수 있겠나. 뭐요? 내가 도시락을 줘야 할 이유라도 있습니까? 이건 내 것이오. 둘째 형도 큰형처럼 화를 내며 할아버지를 밀었어요. 그러자 곧바로 이상한 일이 일어났어요. 둘째 형도 큰형과 똑같이 손이 미끄러져서 도끼를 놓치는 바람에 발을 다치고 말았어요. 경님들, 걱정 마세요. 내일은 제가 숲에 가서 나무를 할게요. 쉬고 계세요. 셋째의 말을 들은 어머니는 걱정을 했지요. 얘야, 저렇게 똑똑한 형들도 나무를 하다가 다쳤는데 네가 어떡하려고 그러는 거니? 너는 그냥 집에 있거라. 어머니, 저도 할 수 있어요. 그리고 저도 숲에 가서 나무를 해보고 싶어요. 날마다 저만 집에 있잖아요. 한 번만 보내주세요. 한참을 생각하던 어머니는 조심해서 다녀오라며 허락해 주었어요. 다음 날 아침, 어머니는 셋째 아들에게 마른 빵 한 개와 맛없는 맥주 한 병을 주었어요. 셋째는 신이 나서 노래를 부르며 숲으로 갔지요. 숲에서 열심히 나무를 하고 있는데 어디선가 거지 할아버지가 나타났어요. 할아버지는 곧 쓰러질 것 같았어요. 여보게, 젊은이, 나에게 먹을 것을 좀 나눠줄 수 있겠나? 네, 물론이지요. 할아버지, 여기 나무 그늘에 어서 앉으세요. 막내는 자기가 가지고 있는 맥주와 마른 빵을 할아버지에게 주었어요. 제가 가진 음식이 이것뿐이어서 죄송해요. 이거라도 어서 드세요. 막내와 할아버지는 나무 그늘에 앉아 도시락을 나누어 먹었어요. 고맙네. 젊은이는 정말 친절하구려. 내게 음식을 나누어 주었으니 나도 보답을 하겠네. 저기, 저 죽은 나무를 베어보게. 그러면 좋은 일이 일어날 것이네. 할아버지는 이렇게 말을 하고 어디론가 사라져버렸어요. 어? 할아버지는 어디 가셨지? 저 나무를 베어보라고 했지? 막내는 할아버지가 알려준 죽은 나무를 도끼로 찍어보았어요. 하지만 나무는 잘 베어지지 않았죠. 막내는 해가 질 때까지 계속해서 도끼질을 했어요. 그러자 드디어 나무가 쓰러졌어요. 이게 뭐야? 나무 안에 황금거위가 있네? 막내는 깜짝 놀랐어요. 막내는 황금거위를 품 안에 꼭 안고 숲을 떠났어요. 그런데 밤이 너무 깊어서 집으로 돌아갈 수가 없었어요. 안 되겠다. 저기 여관에서 하룻밤 쉬어가야겠어. 막내가 들어간 여관집에는 딸이 셋 있었어요. 세 딸들은 황금거위를 신기하게 바라보았어요. 그러면서 속으로 생각했지요. 이따가 이 사람이 잠들고 나면 황금거위의 깃털 하나만 뽑아야지. 깃털 하나 뽑는다고 누가 알겠어? 하루 종일 도끼질을 하느라 피곤했던 막내는 황금거위를 옆에 놓고 눕자마자 바로 잠이 들었어요. 여관집 큰딸은 조심조심 막내가 잠든 방으로 들어왔어요. 깊은 잠에 빠졌겠지? 그렇다면 황금거위의 깃털을 하나만 가져가야지. 큰딸이 황금거위의 깃털에 손을 대자 이상한 일이 일어났어요. 큰딸의 손이 거위 깃털에 달라붙어서 떨어지지 않았어요. 어? 이를 어쩌면 좋아? 어떡하지? 큰딸이 아무리 손을 떼려고 해도 떨어지지 않았어요. 큰딸은 홀쩍이며 거위 옆에 앉아있었어요. 바로 그때 둘째 딸도 거위 깃털을 뽑으려고 막내 아들이 자고 있는 방으로 들어왔어요. 울고 있는 큰딸을 본 둘째는 속삭였어요. 언니, 왜 그래요? 내가 도와줄게요. 둘째 딸이 큰딸의 몸에 손을 댔어요. 그러자 둘째 딸의 손이 큰딸의 몸에서 떨어지지 않았어요. 언니, 어쩌면 좋아요? 큰딸과 둘째 딸은 울먹이고 있었어요. 잠시 후 셋째 딸이 나타났어요. 셋째야, 다가오지 마. 우리 몸에 절대로 손을 대면 안 돼. 왜요? 언니, 내가 도와줄게요. 셋째 딸이 둘째의 몸에 손을 대자 셋째 딸의 손이 둘째의 몸에 달라붙어 떨어지지 않았어요. 다음 날 아침, 막내 아들은 황금 거유를 안고 여관을 떠났어요. 아가씨들은 할 수 없이 황금 거위에 손을 붙인 채 막내 아들을 따라가야 했어요. 막내 아들과 아가씨의 모습을 본 길 가던 할머니는 한심하다는 듯이 바라보았어요. 아이고, 지금 뭘 하고 있느냐? 다 큰 아가씨들이 남자를 졸졸 따라가고 있다니. 어서 집으로 돌아가거라. 할머니가 이렇게 잔소리를 해도 아가씨들은 막내 아들을 따라갈 수밖에 없었어요. 할머니는 아가씨들을 따라가서 셋째 딸을 붙잡았지요. 그러자 할머니의 손이 셋째 딸의 몸에 달라붙었어요. 할 수 없이 할머니도 아가씨들과 함께 막내 아들을 따라갔어요. 이 모습을 본 할머니의 며느리가 쫓아왔어요. 어머님, 어딜 가세요? 집에 가셔야죠. 며느리는 할머니를 붙잡았어요. 그러자 며느리의 손도 할머니의 몸에 달라붙어버렸어요. 그때 밭일을 하던 농부들이 이 모습을 보았어요. 저게 무슨 일이야? 정말 웃기는 일이네. 농부들은 큰 소리로 웃기 시작했어요. 여보세요! 농부님들! 좀 도와주세요! 며느리는 농부를 향해 소리쳤어요. 그러자 농부들은 달려가서 차례대로 행렬의 뒤에 달라붙고 말았지요. 결국 셋 딸과 할머니, 며느리와 농부들은 막내 아들을 따라갈 수밖에 없었어요. 그래도 막내는 모른 채 하며 계속 걸었지요. 한참을 걷던 막내는 앵금님이 사시는 궁궐앞을 지나가게 되었어요. 앵금님에게는 아름다운 공주님이 있었어요. 하지만 언제나 슬픈 얼굴을 하고 있을 뿐 웃지 않는 병에 걸려 있었어요. 앵금님은 공주의 병이 깊어지자 몹시 괴로워했어요. 그래서 누구든지 공주의 병을 고치는 사람에게는 큰 상을 내리고 공주와 결혼을 시켜주겠다고 했어요. 하지만 누구도 공주를 웃게 할 수는 없었어요. 공주야, 우리 같이 산책이라도 하자. 앵금님은 공주와 함께 궁궐 근처를 산책하고 있었어요. 그때 막내가 거유를 안고 궁궐앞을 지나가고 있었죠. 막내의 뒤에는 줄줄이 이어서 세 딸과 할머니, 며느리와 농부들이 줄지어 따라가고 있었고요. 그 모습을 본 공주는 갑자기 웃기 시작했어요. 저게 뭐야? 정말 우스워. 저게 뭐야? 공주가 큰 소리로 웃자 임금님과 궁궐의 신하들은 모두 기뻐했어요. 이때 막내는 임금님께 다가갔지요. 공주를 웃게 했으니 약속대로 결혼을 시켜주십시오. 막내의 말을 들은 임금님은 깊은 생각에 참겼어요. 공주를 웃게 만든 사람과 결혼을 시키겠다고 약속은 했지만, 모자라 보이는 막내 아들이 마음에 들지 않았거든요. 나는 포도주를 잘 마시는 사위가 있었으면 좋겠는데, 자네가 창고 안에 있는 포도주를 모두 마신다면 결혼을 허락하겠네. 네? 포도주를요? 그렇다면 시간을 주세요. 막내는 한참을 생각하더니 다시 숲으로 가보았어요. 거지 할아버지를 만났던 그 숲에 가면 다시 행운이 일어날 것 같았거든요. 막내가 황금 거위를 꺼낸 죽은 나무 근처에 가자, 입술이 바짝 타들어가는 것처럼 보이는 남자가 앉아있었어요. 당신은 왜 그렇게 입술이 말라있나요? 나는 목이 말라서 그렇습니다. 아무리 포도주를 마셔도 갈증이 가시질 않습니다. 막내는 남자를 데리고 임금님의 포도주 창고로 갔어요. 남자는 창고 안에 있던 포도주를 쉬지 않고 마시기 시작했어요. 아침부터 저녁까지 포도주를 마셨죠. 드디어 창고 안에 포도주를 모두 마셔버렸어요. 남자를 돌려보내고, 막내는 다시 임금님께로 가서 공주와 결혼을 시켜달라고 했어요. 임금님은 창고 안에 포도주가 바닥이 난 것을 보고 깜짝 놀랐지만, 막내를 공주와 결혼시키고 싶지 않았어요. 그렇다면 한 가지 더 해보게. 나는 아주 잘 먹는 사위를 맞고 싶네. 저기 창고 안에 쌓여있는 빵을 다 먹을 수 있다면, 그땐 공주와 결혼을 시켜주지. 막내는 다시 숲으로 갔어요. 그러자 이번엔 힘이 하나도 없어 보이고, 뼈만 앙상하게 남은 남자가 앉아있었어요. 당신은 왜 그렇게 기운이 없어 보이세요? 나는 배가 고파서 그렇습니다. 아무리 빵을 먹어도 배가 고픕니다. 막내는 배고픈 남자를 데리고 빵이 가득한 창고로 갔어요. 배고픈 남자는 빵을 보더니 정신없이 먹기 시작했죠. 아침부터 저녁까지 빵을 먹었어요. 드디어 창고 안에 빵을 모두 먹어버렸어요. 막내는 다시 임금님께 찾아갔어요. 이제 공주님과 결혼시켜주십시오. 임금님은 더 이상 핑계를 댈 수가 없었어요. 그래, 좋네. 자네를 내 사위로 맞겠네. 어떻게 해서라도 그렇게 많은 빵과 포도주를 먹은 사람이라면, 믿을 수 있겠다고 생각했어요. 막내 아들과 공주가 결혼식을 하자, 황금 거위에 달라붙어 있던 세 딸과 할머니, 며느리와 농부들의 손은 모두 자유롭게 되었어요. 이렇게 해서 공주님과 마음씨 착한 막내 아들은 오래오래 행복하게 살았어요. 물의 요정과 아름다운 소년 옛날에 수영을 좋아하는 아름다운 소년이 살고 있었어요. 소년은 날마다 강에서 수영을 했지요. 비가 많이 내린 어느 날이었어요. 소년은 수영을 하고 싶어서 강가로 갔어요. 하지만 비가 너무 많이 내려서 강물이 불어나 있었어요. 어떡하지? 수영을 하고 싶은데. 비가 계속 내려서 며칠 동안 수영을 못했는데. 소년은 옷을 벗어던지고는 물속으로 뛰어들어갔어요. 강물은 넘쳐나고 있었고 물살도 빨랐죠. 수영을 하던 소년은 갑자기 빠른 물살에 휘말리고 말았어요. 사, 살려주세요! 살려주세요! 소년은 계속해서 소리쳤지만 도와줄 사람은 아무도 없었어요. 점점 힘이 빠진 소년은 물속으로 물속으로 빠져들어가고 있었어요. 그때 누군가가 소년의 몸을 안아주었어요. 그건 바로 물의 요정이었어요. 얘야, 아름다운 아이야. 넌 정말 아름답구나. 물의 요정은 물에 빠져 죽은 사람들을 요정의 나라로 데리고 가는 일을 하고 있었어요. 넌 너무 아름다워서 죽게 할 수가 없구나. 살아있는 너를 데리고 가야겠어. 소년은 정신을 잃은 채 물의 요정에게 안겨 요정의 나라로 가게 되었어요. 얼마쯤 시간이 지나자 소년은 정신을 차리고 눈을 떴어요. 어, 여기가 어디지? 여기는 어디예요? 소년은 방 안을 둘러보았어요. 그곳은 아름다운 루비로 장식된 방이었어요. 집안의 모든 가구들도 루비였고요. 소년이 가지고 놀 수 있는 장난감까지도 아름다운 루비로 만들어져 있었어요. 여기서 나와 함께 살자. 요정은 소년과 함께 살고 싶었어요. 요정은 소년에게 장난감도 주고 맛있는 음식도 주었어요. 하지만 소년은 집에 가고 싶었지요. 소년은 갑자기 울기 시작했어요. 왜 우는 거야? 여기 이렇게 멋진 장난감도 있고 맛있는 음식도 많이 있잖아. 요정님, 집에 가고 싶어요. 물의 요정은 마음이 아팠지만 소년을 도와줄 수가 없었어요. 울다 지친 소년은 잠이 들었지요. 한참을 잠들어 있던 소년이 눈을 떠보니 또 다른 곳으로 와 있었어요. 그곳은 온통 금으로 장식된 방과 금으로 만들어진 가구들과 장난감이 있었어요. 어? 이건 뭐야? 모두 반짝이는 금으로 돼 있네. 신기하다. 금으로 만들어진 장난감을 가지고 놀던 소년은 또 다시 울기 시작했어요. 얘야, 왜 울어? 여기는 모두 반짝이는 금으로 된 곳인데 이곳이 마음에 들지 않아? 저는 집에 가고 싶어요. 형이랑 누나도 보고 싶고. 얘야, 너희 집에 가면 여기보다 좋은 것들이 있니? 그냥 여기서 나와 함께 살자. 요정이 아무리 소년을 달래봐도 소년은 계속해서 울었어요. 소년은 울다 지쳐서 잠이 들었어요. 잠에서 깨어나 보니 이번에도 또 다른 곳에 와 있었어요. 그곳은 온통 은으로 장식된 방과 은으로 만들어진 가구들과 장난감이 있었어요. 소년은 은으로 된 방에서 은으로 된 장난감을 가지고 한참을 놀았어요. 그러다 다시 울기 시작했어요. 얘야, 왜 또 우는 거니? 여기는 좋은 것들이 많이 있잖아? 여기 있는 것들이 좋지 않아? 요정이 아무리 달래보아도 소년은 계속해서 울부짖었어요. 저는 집에 가고 싶어요. 엄마랑 아빠가 너무 보고 싶어요. 소년이 이렇게 대답하자 요정은 속상했죠. 너는 내가 이렇게 좋은 것을 주고 있는데 이것들이 좋지 않아? 이 멋진 장난감보다 엄마, 아빠가 더 좋단 말이니? 소년은 눈물을 닦고 요정을 바라보았어요. 네, 저는 엄마, 아빠가 더 좋아요. 이 세상에 엄마, 아빠보다 더 좋은 건 없어요. 물의 요정은 아무 말 없이 일어나 밖으로 나갔어요. 잠시 후 요정은 아름다운 보석을 바구니에 가득 담아 가지고 들어왔어요. 이 많은 보석들보다 엄마, 아빠가 더 좋아? 네, 이 세상에 엄마, 아빠보다 좋은 건 없어요. 소년은 큰 소리로 대답했어요. 소년의 말을 들은 물의 요정은 슬펐지요. 나는 너와 함께 살고 싶었는데 어쩔 수가 없구나. 슬픔에 잠겨있던 물의 요정은 소년이 잠들기를 기다렸어요. 소년이 잠들자 소년을 안고 물 위로 올라갔어요. 그리고 소년이 수영을 하느라 벗어놓은 옷 위에 눕혀놓았지요. 이제 엄마, 아빠가 있는 집으로 돌아가렴. 요정은 이렇게 말을 하며 바구니에 가득 담아온 보석들을 소년 옆에 놓아주었어요. 잠시 후 잠에서 깨어난 소년은 깜짝 놀랐어요. 어? 내가 벗어놓은 옷이 그대로 있네. 여기는 내가 수영을 하던 곳인데 꿈을 꾸었나? 소년은 일어나서 옷을 입고 옆을 보자 거기에는 요정이 놓고 간 보석 바구니가 있었어요. 이, 이건 꿈이 아니었어. 소년은 보석 바구니를 들고 엄마, 아빠가 있는 집으로 달려갔어요. 엄마, 아빠, 형, 누나, 제가 왔어요. 집 안에 있던 가족들은 소년이 돌아오자 기뻐하며 서로 꼭 안아주었어요. 이 모습을 지켜보던 물의 요정은 더욱더 슬퍼졌어요. 내가 사는 곳이 가장 아름답고 좋은 곳이라고 생각했었는데 아니었나 봐. 저 소년의 집에는 더 아름답고 좋은 가족이라는 보물이 있었네. 나는 지금까지 가족이란 보물을 몰랐어. 슬픔에 잠긴 요정은 소년의 가족을 바라보며 쓸쓸히 요정의 나라로 돌아갔어요. 도마뱀의 선물 옛날 어느 마을에 가난한 양치기 할아버지가 살고 있었어요. 할아버지는 너무 가난해서 방 안에는 등잔불도 없었어요. 하지만 강아지와 고양이를 키우며 행복하게 살았죠. 그러던 어느 날 할아버지가 양떼들을 돌보고 있는데 숲속에서 무슨 소리가 들리는 것 같았어요. 이게 무슨 소리야? 어디서 누가 울고 있나? 할아버지는 숲으로 들어가 보았어요. 아이고, 이게 무슨 일이야? 나무가 불타고 있네. 할아버지는 불타고 있는 나무에 가까이 다가가 보았어요. 그랬더니 나뭇가지에 작은 도마뱀 한 마리가 덜덜덜며 울고 있었어요. 아이고, 불쌍해라. 도마뱀아, 여기 내 지팡이를 타고 내려와 보거라. 도마뱀은 할아버지의 지팡이를 타고 불길 속에서 나올 수 있었어요. 도마뱀은 할아버지를 보고 감사의 인사를 하더니 말을 했어요. 감사합니다. 저는 도마뱀 나라의 공주예요. 할아버지께 감사의 선물을 드리고 싶어요. 저를 따라오시면 해님처럼 빛나는 작은 돌을 드릴게요. 도마뱀 공주는 풀 위로 기어가더니 어느 작은 굴속으로 들어갔어요. 도마뱀 공주가 굴속으로 들어가고 나자 날은 점점 어두워졌어요. 잠시 후 공주는 작은 돌을 입에 물고 나왔죠. 그 돌은 포도알처럼 작았어요. 그런데 작은 돌이 어찌나 빛이 나는지 주인은 아주 환해졌어요. 새들은 아침이 밝아온 줄 알고 노래를 부르기 시작했어요. 할아버지, 이 작은 돌로 땅을 세 번 두드리고 소원을 말하세요. 그러면 소원이 이루어질 거예요. 할아버지는 도마뱀의 선물을 받아서 집으로 돌아갔어요. 할아버지가 집으로 들어가자 등불도 없는 집안은 아주 밝아졌죠. 집안에 있던 강아지와 고양이는 눈이 부셔서 앞발로 눈을 가렸어요. 할아버지, 어디서 해님을 가지고 오셨어요? 눈이 부셔요. 할아버지는 고양이와 강아지에게 숲에서 있었던 일들을 이야기해 주었어요. 나는 이렇게 집도 있고, 양떼도 있고, 너희도 있고, 저녁이 되어도 이렇게 밝은 빛이 있으니 바랄 게 없구나. 할아버지는 잠자리에 누워서 잠을 자려고 했지만 잠이 오지 않았어요. 이 생각 저 생각을 하다가 도마뱀 공주의 말이 떠올랐죠. 이 돌이 소원을 들어준다고 했는데, 정말일까? 할아버지는 한참을 생각하다가 소원을 빌어보기로 했어요. 이 돌을 바닥에 세 번 두드리고 소원을 빌라고 했지. 무슨 소원을 빌까? 아이고, 아이고, 그래. 대리석으로 지어진 멋진 집이 갖고 싶구나. 그런데 이게 웬일이에요? 할아버지의 말이 끝나자마자 다 쓰러져 가는 오두막 집은 없어지고, 그 자리에 멋진 대리석 집이 지어졌어요. 이게 정말 내 집이란 말이야? 할아버지가 집 안으로 들어가 보았더니, 집 안에는 멋진 가구와 보석들이 가득했어요. 이 방 저 방 구경을 하고, 커다란 침대에 누워 포근한 이불을 덮고, 작은 돌을 주머니에 넣고 잠이 들었죠. 다음날, 옆집에 사는 청년이 할아버지를 찾아왔어요. 할아버지, 이게 어떻게 된 일이에요? 어떻게 이렇게 멋진 집을 지으셨어요? 할아버지는 청년에게 작은 돌을 보여주며, 숲속에서 있었던 일들을 이야기해 주었어요. 청년은 돌을 만져보기도 하면서, 부러운 눈으로 할아버지를 보았어요. 여보게, 여기 침대는 아주 크고 좋다네. 오늘 밤에는 여기서 자고 가게나. 정말요? 정말 그래도 될까요? 청년은 기뻐하며, 커다란 침대에 할아버지와 함께 누웠어요. 청년은 할아버지가 잠들기를 기다렸다가, 할아버지의 주머니 속에 들어있는 작은 돌을 훔쳤어요. 그리고 작은 돌을 바닥에 세 번 두드렸어요. 힘센 장사들아, 나와라. 이 집을 강 건너편에다 던져놓거라. 청년이 소원을 빌자, 장사들이 나와서 할아버지의 집을 강 건너로 옮겨놨어요. 청년은 집을 옮기고 나서 작은 돌을 가지고 도망갔어요. 다음 날 아침, 잠에서 깨어난 할아버지는 깜짝 놀랐어요. 이, 이게 어찌 된 일이야? 멋진 대리석 집은 어디 갔을까? 그리고 내 돌, 내 소원을 이루어주는 돌은 어디 간 거야? 할아버지의 집은 다시 오두막 집으로 변해버렸고, 집 안에 있던 보물들은 사라지고, 남아있는 건 강아지와 고양이뿐이었어요. 할아버지는 슬퍼서 엉엉 울었죠. 할아버지가 울자, 강아지와 고양이도 슬퍼졌어요. 야옹아, 우리가 할아버지의 돌을 찾아오자. 강아지와 고양이는 강가로 갔어요. 야옹이, 너는 수영을 못하니까 내 등에 타. 강아지는 고양이를 태우고, 강을 건너 청년이 살고 있는 대리석 집에 도착했어요. 밤이 되기를 기다렸다가, 창문을 통해 집 안으로 들어갔죠. 강아지와 고양이가 작은 돌을 찾으러 여기저기 돌아다녀 봤지만, 작은 돌은 어디에도 보이지 않았어요. 강아지와 고양이는 청년이 잠들기를 기다렸다가, 청년의 방으로 들어가 보았어요. 멍멍아, 청년 좀 봐. 작은 돌을 입에 물고 있어. 청년은 돌을 훔쳐가지 못하도록 입에 물고 잠이 들어 있었어요. 고양이와 강아지는 돌을 어떻게 하면 가지고 갈 수 있을까 고민했어요. 멍멍아, 내가 좋은 생각이 있어. 내 꼬리를 후추통에 넣었다가, 청년의 코를 간지럽게 하는 거야. 그럼 재채기를 하겠지? 그래, 좋은 생각이야. 고양이는 후추통에 넣었던 꼬리를 청년의 코에 대고 간지럽히기 시작했어요. 청년은 코를 벌름대더니 크게 재채기를 했죠. 그러자, 입에 물고 있던 돌이 튀어나왔어요. 그때, 고양이는 재빨리 돌을 물고 강아지와 도망쳤어요. 야옹아, 우리 빨리 강을 건너야 하니까 어서 내 등에 올라타. 강아지는 고양이를 등에 태우고 다시 강을 건넜어요. 한참을 가다 보니, 고양이가 돌을 입에 잘 물고 있는지 궁금했어요. 야옹아, 입에 잘 물고 있는 거야? 강아지가 물어보았지만, 고양이는 대답하지 않았어요. 입에 돌을 물고 있으니까 말을 할 수가 없었죠. 강아지는 화를 내며 고양이에게 다시 물었어요. 왜 대답을 안 하는 거야, 너 돌멩이를 잘 물고 있냐고, 말할 수가 없어! 고양이가 화를 내며 입을 벌린 순간, 작은 돌은 강물에 떨어지고 말았어요. 강을 건너간 강아지와 고양이는 강가에서 울기 시작했어요. 한참을 울고 있는데, 강가에서 낚시를 하고 있던 아저씨가 다가왔어요. 배가 고파서 울고 있나 보구나! 자, 여기 이거라도 먹어라! 아저씨는 강아지와 고양이에게 커다란 생선을 한 마리 주었어요. 배가 고팠던 강아지와 고양이는 생선을 나누어 먹었죠. 그런데 생선 배 속에서 잃어버렸던 작은 돌이 들어 있었어요. 강아지와 고양이는 기뻐하며 돌을 물고 할아버지가 계시는 집으로 달려갔어요. 울고 있는 할아버지 무릎에 작은 돌을 떨어뜨려 주었어요. 너희들이 이걸 어떻게 찾아왔느냐? 고맙다, 고마워! 할아버지, 청년이 또다시 찾아올지 몰라요. 어떻게 하죠? 할아버지는 잠시 생각하더니 작은 돌을 바닥에 세 번 두드렸어요. 내 돌을 훔쳐간 그 청년을 자루에 넣고 내 앞에 던져놓거라. 청년은 자루에 들어간 모습으로 할아버지 앞에 나타났어요. 할아버지는 몽둥이로 청년을 때려준 후 내쫓아버렸어요. 그리고는 작은 돌을 주머니에 다시 넣었어요. 더 큰 욕심을 부리면 안 좋은 일이 생길지도 몰라. 이건 그냥 내 등뿌리야. 그러니까 다른 욕심은 내지 말고 살아야겠구나. 할아버지는 저녁이 되면 작은 돌을 주머니에서 꺼내 선반 위에 올려놓았어요. 작은 돌은 환하게 방을 밝혀주었죠. 할아버지는 강아지와 고양이와 함께 행복하게 살았어요. 신농 이야기 중국 신화에 등장하는 신농은 반인 반수로 사람의 몸에 소의 머리를 가진 전설 속의 황제예요. 신농의 아버지가 누구인지는 알 수 없었고 어머니는 제후 유교 씨의 딸이자 제후 소전 씨의 비인 여등이었지요. 여등은 항상 부지런하고 바쁘게 움직이며 일을 했어요. 어머니, 아버지, 일 다녀올게요. 농가 밭에서 곡식을 키우는 일은 여등에게는 즐겁고 행복한 일이었어요. 여등이 콧노래를 부르며 걷고 있는데 상쾌한 바람이 불어왔어요. 음, 오늘은 좋은 일이 생기려나? 바람도 시원하고 날씨도 정말 좋은걸? 여등은 기분이 좋아서 하늘을 올려다보았어요. 그때 갑자기 하늘에 커다란 무지개가 생기더니 어디선가 신비한 모습을 한 용의 모습이 보였어요. 여등은 자기도 모르게 그 용을 따라가 보았죠. 용은 여등에게 따라오라는 듯이 천천히 움직였어요. 여등이 용과 점점 가까워오자 용은 여등의 주위를 빙빙 돌더니 하늘로 올라가 버렸어요. 멍하니 하늘을 바라보던 여등은 신비한 기운이 몸을 감싸는 느낌을 받았어요. 정말 이상한 일이야. 몸이 좀 이상한 것 같은데. 이런 일이 일어난 지 몇 달이 지나자 여등의 배는 점점 불러왔어요. 남자를 가까이 한 적이 없었던 여등은 마음이 불안했어요. 배가 부르기 시작한 지 열 달이 가까워지자 여등은 집에 있을 수가 없었어요. 어디로 가야 하지? 여등은 이 생각 저 생각을 하며 길을 걷다가 잠시 쉬려고 나무에 기대어 앉았어요. 그때 어디선가 아기의 울음소리가 들려왔죠. 이게 무슨 소리야? 어디서 아기의 울음소리가 들리는 거지? 여등은 주위를 두리번거려 보았지만 어디에도 아기의 모습은 보이지 않았어요. 그런데 이게 웬일이에요? 아기의 울음소리가 점점 더 가까운 곳에서 들리는 것 같았어요. 그 소리는 바로 여등의 배 안에서 나는 울음소리였어요. 여등은 깜짝 놀라서 자리에서 벌떡 일어났지요. 이게 무슨 일이야? 이게 어떻게 된 일이지? 내 뱃속에서 아기 울음소리가 나고 있잖아. 어쩌면 좋아? 여등은 당황해서 어쩔 줄 몰라 했어요. 그리고 배는 점점 더 아파왔어요. 여등은 이제 걸을 수도 서 있을 수도 없었죠. 너무 지친 여등이 나무숲에 쓰러지자 여등의 뱃속에서 씩씩하고 튼튼한 아기가 태어났어요. 그런데 그 아기는 사람의 몸을 가지고 있었지만 머리에는 뿌리 달린 소의 모습이었어요. 그뿐만 아니라 아기가 태어나자 땅은 지진이 일어난 듯이 흔들렸고 아기의 주위에는 커다란 우물 아홉 개가 생겨나고 불길이 솟아올랐죠. 대체 이 아기는 누굴까? 사람도 아니고 괴물인가? 아니면 신이란 말이야? 여등은 반인 반신의 아기가 태어난 것도 놀랍고 무서운데 주변에서 일어나는 일들을 보니 더 무서웠어요. 아기를 버리고 달아나버릴까? 여등은 이렇게 생각했지만 울고 있는 아기를 두고 갈 수도 없었죠. 어떡하지? 아기를 두고 갈 수도 없고 내가 키울 수도 없으니. 숲속에서는 여등도 울고 아기 신농도 우렁차게 울어대고 있었어요. 신농이 어찌나 크게 울었던지 하늘에 있는 신들까지도 아기의 울음소리를 듣게 되었어요. 신들은 땅을 내려다보며 신농의 울음소리인 것을 알게 되었지요. 무슨 일이냐? 어찌해서 아기가 그렇게 울고 있는 것이냐? 하늘의 소리를 듣게 된 여등은 자기도 모르게 무릎을 꿇고 빌었어요. 예, 하늘님. 이 아기는 제 아기입니다. 하지만 저는 반인 반신의 아기를 어떻게 키워야 할지 모르겠습니다. 여등은 눈물을 흘리며 하소연했어요. 걱정 말거라. 내가 도와주마. 그 아기는 장차 이 나라에 꼭 필요한 일을 하게 될 것이다. 하늘에서 이런 소리가 들려오더니 숲속 동물들이 몰려왔어요. 동물들은 신농에게 젖을 먹이고 햇볕과 바람을 막아주었지요. 신농은 인간과 달리 빨리 자랐어요. 마을로 내려가 사람들을 불러 모으고 농업과 의술을 가르쳤지요. 농사를 지을 때는 너희들의 힘만으로 부족하니 소를 이용하면 더 좋을 것이다. 또한 내가 오곡의 파종법을 가르쳐 줄 테니 잘 보고 배우도록 하거라. 신농이 사람들에게 농사를 가르치고 있을 때 하늘에서는 수많은 씨앗이 떨어지기도 했어요. 사람들은 이 씨앗을 모아 밭에다 심고 키워서 먹었죠. 아이고, 신농님 덕분에 우리가 이렇게 쉽게 농사도 짓고 좋은 곡식도 먹을 수 있네요. 그뿐 아닙니다. 신농님이 태어나신 곳에 우물에서 물을 기르면 한 곳에서만 물을 기러도 나머지 다른 곳에까지 물이 출렁출렁한다고요. 사람들은 이렇게 신농을 믿고 따랐어요. 신농은 농사일 뿐 아니라 의술에도 많은 업적을 남겼어요. 자기의 몸에 직접 실험을 해서 365종류의 약을 발명하고 신농 본초라는 책을 정리하기도 했어요. 신농님 덕분에 이제 정말 걱정이 없어요. 몸이 아파도 신농님께서 주시는 약으로 치료할 수 있으니까요. 신농은 사람들을 공평하게 다스렸고 사람들은 소박하고 성실했어요. 신농의 위세는 강했지만 드러내지 않았고 형벌을 만들었지만 사용하지 않았죠. 신농으로부터 이어지는 성씨가 바로 중국의 천수강씨라고 하고 천수강씨에서 갈라져나온 한국의 진주강씨도 신농의 자손이라고 해요. 또한 신농은 우수신의 모습을 하고 고구려 벽화에도 나타나고 있대요. 어리석은 남편 옛날 어느 마을에 한 남자가 살고 있었어요. 남자는 하루 종일 짜증만 내면서 모든 일이 불만이었죠. 당신은 제대로 할 줄 아는 일이 아무것도 없어. 도대체 할 줄 아는 게 뭐가 있어? 남자는 아내가 하는 일은 무슨 일이든 마음에 들어하지 않았어요. 가을거지가 한참인 어느 날이었어요. 남자는 밭에서 일을 하고 저녁 늦게야 집에 돌아왔어요. 현관문을 열면서 남자는 화를 내기 시작했어요. 집 안은 왜 이렇게 지저분한 거야? 지금까지 집에서 뭘 했길래? 여보, 너무 화내지 마세요. 여기 앉아서 음식을 좀 드셔보세요. 남자는 음식을 입에 넣더니 또 짜증을 냈어요. 아휴, 이건 너무 짜고 이건 너무 싱겁고 입에 맞는 게 하나도 없네. 아내는 화만 내는 남편이 너무 불편했어요. 한참을 생각하던 아내는 남편에게 한 가지 제안을 했어요. 여보, 당신이 바깥일 하는 것이 힘들어서 더 화를 내는 것 같아요. 내일은 우리 서로 일을 바꿔서 해봐요. 내가 밭에 나갈 테니까 당신은 집안일을 하고 버터를 만들어 놓으세요. 그래? 그거 좋지. 당신도 바테나가 일을 해봐야 일이 얼마나 힘든지 알게 될 거라고. 남편은 아내의 제안에 그렇게 하자고 대답했어요. 다음 날 아침, 아내는 일찍 일어나 바테나가 풀을 베고 남편은 집안일을 시작했어요. 버터를 만들라고 했지. 여기 통에다 우유를 넣고 저어야 되겠네. 남자는 우유를 한참 졌다 보니 팔도 아프고 목도 말랐어요. 그래서 맥주를 한 잔 마시려고 맥주 창고로 갔죠. 맥주잔에 맥주를 따르려는 순간 부엌에서 이상한 소리가 들렸어요. 남자는 소리에 귀를 기울이고 들어보았어요. 어? 아유, 큰일 났네. 돼지 소리 같은데. 돼지가 부엌에 들어간 모양이야. 남자는 부엌으로 뛰어가 보았어요. 그런데 일을 어쩌면 좋아요? 버터를 만들고 있는 통을 돼지가 뒤엎어 놓고 우유를 핥아 먹고 있었어요. 남자는 너무 화가 나서 있는 힘껏 돼지를 발로 차버렸어요. 그러자 돼지는 그 자리에서 죽고 말았죠. 죽은 돼지를 바깥에 내놓으려고 하는 순간 남자는 자기 손에 들고 있는 맥주통 마개를 보게 되었어요. 맥주 창고에서 돼지 소리를 듣고 부엌으로 뛰어 올라오면서 맥주통의 마개를 잠그지 않고 그대로 들고 올라온 거예요. 아유, 이거 큰일 났네. 남자는 짜증을 내며 맥주 창고로 뛰어갔어요. 하지만 맥주는 이미 다 쏟아져버리고 말았죠. 남자는 할 수 없이 부엌으로 가서 다시 버터를 만들기 시작했어요. 버터가 다 될 때까지 지키고 있어야겠네. 남자가 버터를 만들고 있는데 외양간에서 젖소의 울음소리가 들렸어요. 아휴, 왜 저렇게 울고 있는 거야? 남자는 또 짜증을 내면서 말했죠. 그때 젖소에게 먹이를 주지 않은 것이 생각났어요. 젖소는 배가 고파서 계속 울고 있던 거였어요. 젖소가 먹을 풀을 배로 가려면 너무 먼데? 어쩌지? 남자는 고민고민하다가 젖소를 자기 집 지붕 위로 올릴 생각을 했어요. 남자의 집 지붕 위에는 풀이 수북이 자라고 있었거든요. 버터통을 누가 또 엎을지도 모르니까 내가 등에 짊어지고 가야겠다. 남자는 미소를 지으며 외양간으로 갔어요. 그리고 젖소를 지붕에 올리기 전에 먼저 물을 먹이려고 젖소를 끌고 우물가로 갔죠. 젖소에게 줄 물을 깃기 위해 허리를 구부린 순간 남자의 등에 있던 버터통의 우유가 우물 속으로 전부 쏟아져 버렸어요. 어떡하지? 점심에 버터를 먹어야 하는데 할 수 없지. 소를 먼저 지붕 위에 올리고 죽이나 끓여야겠다. 남자는 소를 끌고 지붕 위로 올라갔어요. 막상 올라가서 보니까 소가 지붕에서 떨어질까 봐 걱정이 됐어요. 그래서 밧줄로 한쪽은 젖소에 목을 메고 다른 한쪽 끝은 자기 발목에 메고는 부엌으로 내려갔죠. 빨리 죽을 끓여야겠다. 남자는 죽을 열심히 끓이고 있었어요. 그런데 지붕 위에 있던 젖소가 풀을 뜯어 먹다가 지붕에서 떨어지고 말았어요. 젖소가 떨어지면서 남자의 발목에 묶어 놓았던 밧줄이 위로 치켜 올라갔어요. 그러자 남자는 부엌 천장에 대롱대롱 매달리게 됐죠. 바깥에 있던 젖소도 집벽에 대롱대롱 매달려 있었고요. 아무것도 모르고 밖에서 일을 하고 있던 아내는 남편이 도시락을 가지고 오지 않자 걱정이 됐어요. 무슨 일이 있나? 아무래도 안 되겠어. 집에 가봐야지. 아내는 함께 일하던 사람들에게 인사를 하고 집으로 돌아가 보았어요. 아내는 언덕 위에 있는 자기 집 벽에 뭔가 매달려 있는 것을 보고 깜짝 놀랐어요. 저게 뭐야? 대롱대롱 매달려 있는 저 커다란 게 뭐야? 아내가 가까이 가보니 자기 집 젖소가 음메거리며 매달려 있는 게 아니겠어요? 남편을 불러보았지만 집 안에서 소리만 들릴 뿐 나오질 않았어요. 아내는 낯을 들고 젖소가 매달려 있는 곳으로 가서 밧줄을 잘랐어요. 젖소는 무사히 땅으로 내려올 수 있었죠. 그때 집 안에서 남편의 비명소리가 들렸어요. 여보, 무슨 일이에요? 아내는 집 안으로 들어가 보았어요. 남편은 밧줄이 끊어지면서 천장에서 바닥으로 떨어지고 목과 머리를 다치고 말았어요. 그 후 남편은 아내가 하는 집안일에 다시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대요. 세빌리아에서 온 처녀 옛날 어느 마을에 가난하게 살고 있는 처녀가 있었어요. 처녀는 자기 마을에서 일을 할 곳을 찾지 못해서 옆마을에서 한여로 일을 했죠. 몇 년 동안 집에도 가보지 못하고 일을 한 처녀는 돈도 많이 모을 수 있게 되었어요. 이제 어머니 아버지가 계시는 집으로 돌아가 봐야겠다. 처녀는 주인 마님에게 인사를 하러 갔어요. 그리고 의논을 드렸어요. 마님, 마님 덕분에 여기서 일을 해서 돈도 모을 수 있었어요. 감사합니다. 이제 집에 돌아가고 싶어요. 주인 마님은 처녀를 기특하게 생각하며 집에 돌아가라고 허락해 주었어요. 처녀는 기뻐하면서도 걱정스러운 표정을 지었어요. 무슨 걱정이 있느냐? 네, 제가 혼자서 집에 돌아가게 되면 가는 길에 도둑을 만날까 봐 걱정입니다. 처녀의 이야기를 들은 주인 마님은 함께 걱정해 주었죠. 그래, 도둑을 만나면 큰일이니 너와 함께 갈 사람을 찾아봐야겠구나. 주인 마님은 남편에게 처녀의 이야기를 하자 남편은 자기가 함께 가주겠다고 흔쾌히 대답했어요. 우리 집에서 하녀로 몇 년을 일하면서 많은 도움을 주었으니 나도 그 정돈 도와줘야 하지 않겠어요. 다음날 처녀는 그동안 모은 돈을 가방에 넣고 주인과 함께 고향집으로 길을 떠났어요. 길을 걸으면서 주인은 처녀의 돈가방을 자꾸 쳐다보았어요. 그동안 돈을 많이 모았나 보네? 네, 한 푼도 쓰지 않고 모았어요. 그럼 돈이 꽤 되겠네. 주인은 처녀의 돈가방이 탐이 났어요. 이렇게 아는 사람도 없는 먼 곳까지 왔는데 여기서 내가 돈가방을 빼앗아도 아무도 모르겠지? 밤이 깊어지자 주인은 숲속으로 계속 걸어갔어요. 깊은 숲속에 이르자 주인은 처녀의 돈가방을 빼앗으려 했어요. 처녀는 돈가방을 빼앗기지 않으려고 도망을 치다가 주인에게 잡히고 말았어요. 주인은 처녀를 죽이려던 생각은 없었지만 돈을 빼앗은 걸 경찰에 신고할까 봐 처녀의 목을 베고 말았어요. 주인은 처녀의 돈가방을 가지고 집으로 돌아갔죠. 당신 어찌 된 일이에요? 그 가방은 한여의 돈가방이 아닌가요? 주인은 아내에게 사실대로 이야기했어요. 당신 어떻게 그런 일을 할 수가 있어요? 그 처녀는 우리의 친구나 마찬가지인데. 나도 죽일 생각은 없었어요. 순간적으로 그렇게 된 거예요. 남편은 후회했지만 이미 늦어버렸죠. 그런 일이 있은 후 남편은 길을 걸을 때마다 이상한 소리를 듣게 되었어요. 용서를 비세요. 용서를 비세요. 남편은 주위를 둘러보며 두리번거렸어요. 하지만 아무도 보이지 않았어요. 남편은 두려움에 떨며 집으로 되돌아왔어요. 여보 어쩌죠? 무서워서 밖에 나갈 수가 없어요. 여보, 또 소리가 들리거든 물어보세요. 어디 가서 용서를 빌어야 하는지를요. 알겠어요. 다음날 남편은 다시 바깥으로 나가보았어요. 주위를 살피며 길을 걸었죠. 한참을 걷다 보니 또다시 소리가 들렸어요. 용서를 비세요. 용서를 비세요. 남편은 두려움에 덜덜 떨면서 아내가 시키는 대로 물어보았어요. 어디, 어디 가서 용서를 빌어야 하나요? 그러자 정말 대답하는 소리가 들렸어요. 세빌리아, 세빌리아. 남편은 대답하는 소리를 듣고 더욱더 무섭고 두려워하며 집으로 돌아갔어요. 여보, 여보, 대답을 했어요. 세빌리아에서 용서를 빌라고 하던데요. 남편의 말을 들은 아내는 남편에게 세빌리아에 가서 용서를 빌라고 말해 주었어요. 당신이 세빌리아에 가서 용서를 빌고 죄값을 받아야 속죄할 수 있어요. 어서 가세요. 세빌리아는 그 처녀의 고향집이에요. 하지만 남편은 가지 않았어요. 시간이 지나자 남편의 귀에는 아무 소리도 들리지 않게 되었어요. 그리고 몇 달이 지나 남편은 이런 일들을 모두 잊고 살게 되었죠. 그러던 어느 날 저녁 누군가 문을 두드렸어요. 집주인이 나가보니 웬 신사 두 명이 문 밖에 서 있었어요. 우리는 세빌리아에 가고 있는 여행자들입니다. 하룻밤 묵어갈 수 있을까요? 그리고 세빌리아까지 길 안내를 해 줄 사람이 있을까요? 그럴 사람이 있다면 사례금은 충분히 드리겠습니다. 사례금을 많이 준다는 신사들의 말에 집주인은 자기가 길 안내를 하겠다고 대답했어요. 주인은 돈을 많이 준다는 말에 기분이 좋았어요. 저녁은 드셨습니까? 안 드셨으면 준비해 드리겠습니다. 드시고 싶은 음식이 있으신가요? 아직 못 먹었습니다. 그럼 혹시 송아지 고기를 사다 주실 수 있습니까? 송아지 머리 고기를 먹으면 좋을 것 같은데 힘드시겠지요? 집주인은 신사들이 많은 돈을 가지고 있는 걸 알고는 시장에 가서 사오겠다며 집을 나갔어요. 주인은 송아지 머리를 사서 가방 안에 넣고 집으로 돌아가고 있었어요. 그런데 그 가방 안에서 붉은 피가 뚝뚝 떨어지고 있었죠. 이 모습을 수상히 보던 경찰은 그를 불렀어요. 어딜 가시오? 그 가방 안엔 뭐가 있는 거요? 예, 저는 집에 가고 있습니다. 우리 집에 온 손님들이 송아지 머리를 사다 달라고 해서 사가지고 가는 길인데요. 경찰들은 가방 안을 살펴보았어요. 그런데 가방 안에는 송아지 머리가 아닌 처녀의 머리카락이 가득 들어있는 거예요. 이게 송아지 머리란 말이오? 집주인은 가방 안을 보자 깜짝 놀랐어요. 그리고 자기가 죽인 처녀가 생각나서 덜덜 떨었죠. 경찰들은 주인에게 수갑을 채우고 경찰서로 끌고 가려고 했어요. 부탁이 있습니다. 저희 집에 가서 그 손님들을 만나고 갈 수 있도록 해 주십시오. 저는 그 손님들의 부탁으로 분명히 송아지 머리를 샀습니다. 경찰은 집주인을 데리고 집으로 가보았어요. 그런데 신사들은 어디로 갔는지 보이지 않았어요. 집 안에 있는 다른 사람들에게 물어봤지만 신사들을 본 사람은 아무도 없었어요. 당신은 이제 거짓말까지 하는군요. 화가 난 경찰들은 집주인을 경찰서로 데리고 갔어요. 집주인은 덜덜 떨며 자기가 죽인 처녀의 이야기를 사실대로 말했어요. 주인은 감옥에 들어가서 처녀에게 용서를 빌며 평생을 살았대요. 부자와 도둑 옛날 어느 마을에 돈 많은 부자들이 있었어요. 하루는 부자 친구들이 모여서 이야기를 나누었죠. 여보게, 자네 집은 괜찮은가? 우리 집은 어제 도둑이 들어서 물건을 훔쳐갔다네. 그 말을 듣고 있던 다른 친구도 도둑맞은 이야기를 했어요. 그러자 그 옆에 있던 부자는 빙글에 웃었어요. 자네들은 집안 단속을 어떻게 하길래 도둑을 맞는단 말인가? 혹시 밤마다 문을 활짝 열어놓고 있는 건 아닌가? 우리 집은 도둑맞은 적이 한 번도 없다네. 내가 문단속을 아주 잘하거든. 아무리 대도일지라도 우리 집에서는 훔치지 못할 것이네. 그런데 그 부자 옆에서 이 말을 듣고 있던 사람이 있었어요. 그 사람은 그 나라에서 유명한 대도였어요. 대도는 그 부자를 혼내주기로 생각했죠. 부자가 신이 나서 열심히 이야기하고 있을 때 부자의 담뱃대를 훔쳤어요. 그리고 훔친 담뱃대를 들고 부자의 집으로 갔어요. 계십니까? 주인마님 계십니까? 주인 어른께서 심부름을 보내서 왔습니다. 심부름이라고? 우리 남편이 바깥에 나가서 뭘 가지고 오라고 할 사람이 아닌데? 안 주인이 의심의 눈초리를 보내자 도둑은 담뱃대를 꺼내 보여주었어요. 이 담뱃대를 보여주면 마님께서 믿으실 것이라고 하시던데요. 이걸 보여주고 구리항아리 두 개를 가지고 오라고 하셨어요. 시장에서 우유와 꿀을 사서 담아야 한다고 하셨는데요. 아내가 담뱃대를 보니 정말 남편의 것이었어요. 남편은 자기의 물건을 워낙 소중히 하는 사람이라 다른 사람이 가지고 다니는 일이 없었거든요. 아내는 남편의 담뱃대를 보고 구리항아리 두 개를 내어주었어요. 도둑은 시장에 가서 우유와 꿀을 산 후 구리항아리 두 개에 가득 담아서 부자의 집으로 돌아갔어요. 마님, 여기 주인어른께서 사신 우유와 꿀이 있습니다. 그런데 주인어른께서 마님께 선물할 반지를 사시겠다며 그 말을 이 주머니에 가득 담아오라고 하셨어요. 아내는 도둑의 말을 듣고 반지 선물을 받을 생각에 기뻐하며 주머니 가득 금화를 담아주었어요. 금화를 받은 도둑은 부자의 집을 나와서 바로 그 마을을 떠났죠. 친구들과 이야기를 나누던 부자는 한참을 떠들고 나서 담배를 한 대 피려고 담뱃대를 찾았어요. 담뱃대를 가지고 온 것 같은데 어디에 뒀나? 내가 물건을 잃어버리는 일은 없으니까 분명히 집에 두고 왔을 거야. 부자는 담뱃대를 가지러 집으로 돌아갔어요. 여기저기 돌아보며 담뱃대를 찾아보았어요. 하지만 집 안 어디에도 담뱃대는 보이지 않았어요. 여보, 혹시 내 담뱃대 못 보았어요? 아까 당신이 어떤 하인에게 보냈잖아요. 담뱃대를 증거로 구리항아리 두 개를 가져오라고 했잖아요. 부자는 깜짝 놀랐어요. 뭐요? 나는 그런 일을 시킨 적이 없어요. 그래서 구리항아리를 줘서 보냈단 말입니까? 아내는 답답하단 듯이 다시 이야기했어요. 아니, 내가 구리항아리를 보냈더니 당신이 거기에다 우유와 꿀을 사서 보냈잖아요. 그리고 나에게 선물할 반지를 산다면서 금화를 주머니에 가득 담아 가지고 오라고 해서 보냈죠. 내 반지는 사셨나요? 부자는 화가 나서 얼굴이 빨갛게 됐어요. 반지는 무슨 반지요? 그놈은 도둑놈이요. 부자는 소리를 지르며 도둑을 잡겠다며 밖으로 뛰어나갔어요. 여기저기 뛰어다니며 살피다가 드디어 도둑을 찾았어요. 도둑은 부자가 나오기를 기다리며 부자의 집 앞 커다란 나무 뒤에 숨어 있었어요. 부자의 모습을 본 도둑은 재빨리 부자의 집 뒷문으로 갔어요. 마님, 마님! 어서 주인어른에 황금칼을 주십시오. 주인어른이 도둑을 잡았습니다. 아내는 집 안에 가보인 황금칼을 도둑에게 주었어요. 어서 가거라. 어서 가서 이 칼을 주인어른께 주거라. 도둑은 황금칼을 받아들고는 정말 도망가 버렸어요. 도둑의 뒤를 쫓던 부자는 온 마을을 다 뒤지고 돌아다녔어요. 하지만 어디에도 도둑의 모습은 보이지 않았죠. 날도 저물고 배도 고프고 지칠 대로 지친 부자는 집으로 돌아갔어요. 여보, 도둑은 아까 잡았다고 하시더니 왜 이제 들어오세요? 돈은 다 찾으셨어요? 고생하셨네요. 아내의 말을 들은 부자는 어리둥절했어요. 아니, 무슨 말이오? 도둑을 어디서 잡았단 말이오? 지금까지 돌아다녀도 어디 숨었는지 찾을 수가 없었다오. 아니, 당신이 도둑을 잡았다면서 황금칼을 보내라고 했잖아요. 부자는 너무 화가 나서 배가 고픈 것도 잊고 다시 집을 나갔어요. 다시 마을을 뒤지며 돌아다니다가 곰곰이 생각해 보았죠. 내가 이럴 게 아니라 우리 마을에서 도둑을 잘 잡는다고 소문난 남자를 찾아가 봐야겠다. 부자는 도둑을 잘 잡는 남자를 찾아갔어요. 그리고 도둑맞은 일에 대해서 이야기했어요. 당신이 도둑을 잡아준다면 내가 찾게 될 금화에 반을 주겠소. 남자는 도둑맞은 물건들을 찾아주겠다고 약속했죠. 남자는 부자의 아내에게 찾아가 도둑의 생긴 모습을 물어본 후 도둑을 찾아 길을 떠났어요. 남자는 이 마을 저 마을 찾아다니다가 어느 커다란 기화집 앞까지 오게 됐어요. 그 집이 대도가 살고 있는 집이란 소문을 들었거든요. 남자는 하룻밤 묵어가겠다고 청한 후 집 안으로 들어가 보았어요. 집 안 곳곳을 살펴보았지만 어디에서도 도둑맞은 물건을 찾을 수 없었어요. 분명히 저자가 도둑인데... 남자는 방 안에 누워서 천장을 바라보았어요. 그런데 천장에 뭔가 매달려 있는 거예요. 일어나서 매달려 있던 주머니 안을 보았더니 그 안에는 부자의 집에서 훔쳐 온 금화가 들어 있었죠. 남자는 도둑에게 갔어요. 당신이 금화와 황금칼을 훔쳐간 도둑인 맞지? 남자가 소리쳐 물어도 도둑은 입을 다물고 대답하지 않았어요. 밤이 새도록 물었지만 도둑은 한마디도 하지 않았어요. 할 수 없이 금화 주머니만을 가지고 다시 마을로 돌아갔어요. 부자는 약속대로 주머니 안에 들어있는 금화의 반을 주었고요. 이날 이후 부자는 도둑맞은 사람들을 비웃지 않게 되었대요. 할 수 없이 금화의 반을 주었고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